안녕하세요. 서은이예요. 오늘은 서은이와 함께 화장대를 가지고 놀아갈거에요. 서은이 좋아요? 네! 우리 오늘 시작해볼까요? 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백설공주? 어? 서은아 어떡해? 우리 서은이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우리 서은공주님이 제일 예뻐야 되는데 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네요. 어떻게 된거야? 우리 한번 빨리 꾸며봅시다. 알겠죠? 화이팅! 꾸며볼게요. 자, 머리도 다시 하고 우리 서은이 자판공주님 잔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자, 머리도 다시 하고 반지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그럼 매니큐어 발라볼까요? 슉슉슉슉 어때요? 예뻐요? 슉슉슉 우리 서은공주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 어? 아직까지 백설공주가 더 예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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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우리 서은공주님이 예뻐야 되는데 뭐죠? 안되겠다! 안되겠다! 자, 우리 더 꾸며볼까요? 한번 더 꾸며볼까요? 자, 우리 블링블링하게 목걸이도 목걸이도 해보고 우와! 팔찌도 해보세요! 공주님 팔찌도 해보고 반지도 끼워볼까? 우와! 예쁘다! 귀걸이도 한번 해볼까요? 어? 귀걸이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파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어? 이러다가 내가 이쁘다 그러면 어떡하지? 어? 어? 원관드 써볼까요? 우와! 예쁘다! 공주님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 앞에 보고 거울야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눌러주세요 우리 사원공주님이 제일 예뻐요 우리 사원공주님이 제일 예뻐요 우리 사원공주님이 예쁘세요 우와! 우리 사원공주님 꾸빈 보람이 있네요 왜 그러세요? 충격 먹었나 봐 어떡해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충격 먹었나 봐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블링블링 와서 춤 춰볼까요? 춤 춰볼까요? 춤 춰볼까요? уст니 컴컨컹콩 너도 나도 콩콩콩 컴컹건섈 가슴이 컹컹컹 너도 나도 컹컹컹 가슴이 컹컹컹 다 같이 춤을 춰 예! 우! 성아! 이동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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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또 우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